오케이 세 번째 영상 하아... 그러면... 음... 요..여기는 아니야 점프하... 아... 이거 이렇게 해야돼 내려와야돼 어! 아야야야 잠깐x3 여기 여기 점프 아 죽는데 한번에 잘못하면 잠깐만C 아아아아아아아아 짜뽀어억 아 여깄다 아니네 아니아니아니아니 여기서 할 수 있어 에잇 죽었다 잘못 눌렀어 아 저거 잡을 수 있었는데 A버튼 나왔는데 잘못 눌렀네요 내가 어 나의 실수 이... 아이템은 또 안먹어도 되짜? 이? 어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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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디밍이 형 무서워요 나 원래 이런거 즐겨요 나 원래 내 스릴을 즐겨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까 내가 그 뭐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이렇게 몽신기님 반갑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vital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아, 행기셨군. 어, 누구 있다. 여기 누가 있어. 어디 있지 애들을? 저 위에 있네. 올라가야겠다. 쟤네 죽여야겠네. 어? 어. 그러면 여기서 니콜라스 죽이는 자, 여기 두 명이 있죠? 하... 내가 봤을 때는 뒤치기를 해야 되나? 하... 네, 은색날개님 잘가요. 빠이빠이. 쭉 쳐다본다. 뭐야? 됐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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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차티드 같은 거 맞아요. 언차티드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재밌는 게임이야. 재밌는 게임이야. 어... 잠깐만. 이쪽 말고도 또 갈 수 있는... 혹시 또 있네요. 여기. 어으. 야아아아. 오. 와, 힌보소. 새벽을 샌. 예, 완전히... 난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여기 아이템이 있잖아. 아이템 먹어야지. 어, 못 먹은 것들. 먹어주고. 응? 웬 장난감? 전기름. 아워봅. 됐어. 야, 이거 어떻게... 아... 됐스. 여기 볼일 다 봤지? 아닌가? 됐어 야 이거 어떻게... 아... 됐어 여기 볼일 다 봤지? 아닌가? 내가 여기 못먹은거 없겠... 아우... 숨어 숨어 와 이거 컨트롤러 연결했어요 몽쉬리님 이거 제가 2만원짜리 2만원짜리 그 키... 저거 뭐야... ABXY 그려져있는거 연결해서 그래요? 3명? 세르바 가만있어 3명인가? 두놈 두놈 자 가만히있고 아... 아...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한놈이 빨리 딴 데로... 가해줘야되는데... 하... 하... 안죽었어 우와... 됐다 화살을 좀 낭리했지만 어 뭐야... 어 뭐야... 됐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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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하... 뽀르기였어요 이거... 어? 저기가 동굴인가? 잠깐만... 아니면 여기가 동굴... 아... 여기 어디 그... 가... 저... 무덤이 있다던데... 무덤이 어딨을까... 여긴가... 분명 무덤이 있다고 그러던데... 양궁신령... 흠... 저... 조사해보자... 이야... 원 왕조 옥 발견했대... 옛날 중국 왕조... 미나님 왔네요... 물 한 머금 좀 먹자... 아... 이건... 너무 재밌어... 조금 이따 보자 여기... 어... 조금 이따 보자... 어디... 지금 말고... 여기말고... 여기부터 갑시다... 여기 동굴 같... 여기... 어어... 잠깐만... 어어... 저기가 동굴 아닌가? 키민삼촌... 일산 살아요... 화살 바뀌었어요... 미나님 예리하네... 화살 바뀌었어요... 하... 안 죽었어... 어... 어... 아니구나... 어... 얘 맷집 세네... 어... 이거 좋아보이자... 어... 무기 개소 가능이래... 아... 아... 여기 무덤 같은데... 아... 여기 무덤 같은데...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지금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여기 지금 가지 말고... 저쪽부터 가는 게 맞는 거 같애... 이 안에 무덤이 있을 수도 있어... 어... 이거 뭐하는데지...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라이플 부품 발견... 나이스... 이번엔 저쪽... 슝... 어... 여기가 무덤 맞네... 어... 무덤에 온 거 같애요... 아닌가...? 어... 어... 무덤이 아니었나 보네... 하... 뭐하는데야... 어... 이쪽... 일산이랑 부산 멀죠... 아주... 어... 헙 row로 찍으론... 저렴 $%&ày... buzzr.... 유산... 우산 형님... 살아있네여... 소... 야.... USEuced... 선아... chutz갚 난 사나이 아이가... 우산 사나이 아이가... 살아있네 살아있네 고티 버전 예 맞을 늑대님 반가워요 예 이거 툼레이더 스팀으로 산건데 아 좋네 재밌네 진짜 진짜 재미있어 바빴어요? 와 무덤이다 무덤 왔다 누나 누나 예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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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가 무덤이지 그래 좋아 화 돋불 추가 무덤 왔어요 드디어 이쪽으로 아직 안가심 제드님 반갑습니다 가지마 어 여기가 연구시설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 가볼까요 한번 우와 우와 어 무덤이야 무덤이 무슨 전자 우리가 최신 시설을 갖췄어 여기를 부셔버려 우와 여기 전기가 있어요 오우 이거 봐보세요 전기 이거 감전된 죽어요 조심해야돼 전기 그래픽 보소 아 이걸 불을 붙여 불을 치고 난 여기를 타 어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잠깐만 아 저기있다 끌어 어 아 여러분 이거 제한된 시간 동안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절로 가야돼 어 어 저거 6 5초 안에 가야돼 5초 안에 5초 안에 자 갑니다 자 어 딸려 빨례 야아아아! 빨리빨리빨리! 우와 이거 아닌데? 네 은색날개 안녕히 가세요 아 이거 대박이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일단은 아 여기다 거는 건가? 아니잖아 거는 건가? 거는 건가? 그렇지이 아 저거 어디다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우와 어 이거 어디로 빨리 가야될까? 음 여기서 당겨볼까? 아 이거 아 절로 넘어가자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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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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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30대 30대 헐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를 써봅시다 음 머리를 써보자 어떻게 하냐 물을 풀로 붙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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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딜 먼저 가야돼 흠 흠 흠 어딜 먼저 가야되지 저기 점프해서 올라가야되나 흠 흠 흠 흠 아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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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만 조금 막히네 이제 자 이럴때는 여기다 못걸어놨나? 여기다가? 왜 여기다 안걸어놨지? 와 이거 어떻게 되냐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가 잘못 눌렀는지 이게 화면이 이렇게 잘 들었어 안 보여 이거 이거 오른쪽 버튼 올라갔어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오른쪽 버튼 누르래니 아니 근데 왜 다시 자꾸 위로 올라가 오른쪽 버튼 누르래니 오른쪽 버튼 누르래니 왜 왜 자꾸 위로 올라간다 왜 못 올라가니까 이상한 게임을 왜 해놨어 됐잖아 이제 됐잖아 됐잖아 자 왔습니다 숫자놀이 숫자가 오고 있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밥이 없어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 일단 요거 태우는건 맞아요 여기다 걸 수 있는 요 위에서 어 저거 하나밖에 없는거야 어? 저 빛이 문제이라고? 빛이 문제라고? 요거? 아 저걸 터트리는건가? 아니야 저거 올라왔을때 뭐 해야되나? 아 올라갔을때 저걸 깨버리라 아 잠깐만 어떻게 했는지 알았다 아 이걸 올린 다음에 부셔버리면 되겠구나 잠깐만 아닌데?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초전자포님 반갑습니다 아 알겠다 어떻게 한지 알겠어 빨리 가서 깨면 돼 자 자 여러분들 해볼게요 어떻게 한지 알았어요 가서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서 저거를 부셔버리면 돼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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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으아이 꽉자 아잏 아잏 야 이거 꽉자 아잏 으으음 맛있어어 초코쿠키! 내가 초코쿠키 먹는다 내가 봤을 때는요 그게 아니고 갈 수 없어요 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포카시켜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요거를 올린 다음에 저 전구를 포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아... 어... 저거 어떻게 포카시켜야 되냐 이거지 음 다시 총으로 연락이 쏘면 될까? 오! 아... 안되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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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늦어 늦어요 이거 물속이라 늦어요 내가 다 해봤어 나 지금 방... 어... 되게 맛있네 자꾸 누가 불러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네이팜이요? 아... 아... 네이팜... 아... 아...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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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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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네이팡이 뭐지? 음...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훈터 없나? 네이팡탄 네이팡탄 아 여기서 막히는데? 어 안되는데? 이건 네이팡이 아니고 그냥 폭탄인데 안되네? 와... 이거 어떻게 되냐? 값이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건가?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저거 뛰어넘는게 아니었어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지금 내가 여기서 막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미안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알았 여쭌 알았 진심한 난 уть 넉 난 이거는 공략 찾기도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 전구를 폭파시키는게 아니면 어떻게 하는거지 아 저기 무슨 길이 있긴 있는데 잠시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죽었다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려운 거라기보다 내가 모르는 전구를 아니 그 했는데 전구가 너무 빨리 뛰어 빨리 내려와요 전구가 너무 빨리 내려와요 이렇게 알아왔다구요? 아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나님이 어디서 보고 왔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올려서 올려서 오른쪽 여기? 저 앞으로 가셔서 아 배를 끄집어서 댕기라고? 아 아 이렇게? 아 오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우와 우와 헤헤 여기서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어휴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이렇게 에헤헤 어헤 에헤헤 에헤헤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 여기 여기 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됐어 увер랭 어둠 뜬큐 고마워요 헤어어어어어어어 땡큐 고마워요 해결 미나님 고마워요 이거 어..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부셔버리는건가 잠깐만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자 이것도... 아..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이거 또 저기로 땡겨야 되는 거 같은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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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본능?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어 어..잠시만 그러면은 아직도 가야 할 구간이 있구나 패스워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아.. 그래 야아..